한국 힙합뮤직의 독보적인 스타일리스트 주석씨가 지난 토요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새 앨범 발매기념으로 열린 파티인데요. 주석과 함께한 뜨거운 파티 현장 이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강남의 한 클럽. 힙합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파티가 있었는데요. 오늘 파티의 호스트는 주석. 오늘 파티 파티라고 제 네번째 앨범 발매기념 파티에요. 이번 앨범 레고 처음으로 서울에서 하는 파티인데 그만큼 의미가 있는 파티입니다. 주석은 미스터 파티왕이란 별명처럼 파티를 많이 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명상처럼 주석의 등장과 함께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나랑 진짜 즐겁게 놀아요. 오케이? 네번째 앨범이고요. 스페어리어 밸륨, 드룹, 더블스 이즈 바이네스. 앨범 성격은 약간 전보다 좀 밝고 좀 화사하고 좀 구체적인 세련미가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노래 많이 있고 시도한, 새로 시도한 스타일도 많이 있어서 재밌는 앨범이에요. 주석의 예전 히트곡들도 이어졌는데요. 함께 즐기는 팬들의 모습이 고기 좋습니다. 이번 4집 앨범 작업에 함께 참여한 동료 가수들의 축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동료 가수들의 축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Su석의 새 앨범은 주석의 색깔을 더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랩을 많이 했고요. 대신 노래, 스윙어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재밌는 앨버를 만들었어요. 주석의 새 앨범에는 여러 동료 가수들의 피처링 참여가 눈에 튀는데요. 이번 앨범에 참여한 체험은 무대에서 깜짝 댄스를 선보였고 임정희는 타이틀곡 힙합 뮤직을 함께 부르며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임정희는 타이틀곡 힙합 뮤직을 함께 부르며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화이팅 에스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스타십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도 힙합 뮤직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다른 구석곡으로 더 새로운 앨범으로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심각시키지 않는 깊은 뮤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4집 앨범을 내면서 방송 출연보다는 공연과 파티의 무게를 두고 싶다고 밝힌 주석. 주석은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지방 도시를 돌며 파티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화이팅 스타 선영입니다.